친구들 안녕! 한국사의 새로운 스페인세이션! 민석쌤의 한 줄 더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지난 주말에 출해졌던 제5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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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강의를 맡게 된 김민석 강사입니다. 지난 53회와 비교했을 때 이번 54회는요. 살짝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아무래도 비슷한 난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문제에서 선지들이 조금 낯설고 어려운 선지들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고 또 55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54회를 같이 한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내용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어김없이 선사시대죠? 가시드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키워드가 바로 빗살문의톡입니다. 끝난 겁니다. 맞죠? 물론 여기 보면 정착 생활을 시작했고 농경이 시작됐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빗살문의라는 신석기시대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맞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신석기시대라고 우리가 찾아야겠고요. 자,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시를 뽑았다. 바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락바퀴는요. 뼈바늘과 함께 당시 원시 수공업의 형태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신석기시대의 유물이죠. 맞죠? 따라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명도전을 사용하여 중국과 교류하였다라는 것은 철기시대. 뭐,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특히 명도전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 칼모양의 화폐. 자, 그 다음에 의뢰도구로서 청동망울 등을 사용하였다. 요건 이제 청동기시대가 되겠고요. 맞죠? 거푸집을 이용한다. 자, 철기시대.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단했던 철기시대가 되겠고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도를 축조하였다. 자, 신분이 등장했던 증거 아닙니까? 바로 청동기시대가 되겠죠. 맞습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했네요. 역시 키워드를 찾아볼까요? 자, 읍군삼루가 있다라고 했어요. 읍군삼루. 자, 뿐만 아니라 제천행사라고 하는 무천이 보이죠. 그 다음에 과하마가 있고요. 뭐, 반어가 난다. 반어피도 있었고요. 맞습니까? 동무, 동무, 동해, 무천,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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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무천. 바로 동해입니다. 동해. 동해. 그 동해와 관련된 설명을 찾아야 되는 건데 자, 암기비법을 좀 드린다면요. 동무, 책조, 동해, 무천. 책조, 책조, 책, 책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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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운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죠. 자, 동해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책화 정답 3번이 되겠죠. 자, 1번은요. 사만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민면이래제는요. 옥저죠, 옥저. 민옥이는 골 때린다. 제가 위해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자, 이거는 고구려가 되겠고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사출도가 있었던 건 바로 부여죠, 부여. 자, 따라서 정답은, 아이고야. 정답은 2번에 5, 2번에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아, 그거 너무 쉬운 문제였어. 자, 바로 가야죠, 가야. 우리가 가야라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경상도 고령 이거 가지고도 알 수 있지만 음... 이 고령, 고령, 고령. 아, 이 금관, 금관이랑 청동투구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가야의 철기문화. 바로 가야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가야 문제죠, 가야. 가야. 가야, 가야. 자리 가야. 미안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3번에 1번. 자, 범급 8조. 자, 고조선에 8조법이 있었다라는 거. 고조선에 대한 설명. 임신석에서 그냥 신신신 임신신라. 그다음에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배경은 자, 나당 동맹이 맺어지고 나서 삼국통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공구려 평양성 주변에서 설치한 걸 안동도호부라고 합니다. 고구려에 설치한 당나라의 행정지역이 바로 자치기구가 바로 아, 맞아요. 강압전 통치기구가 바로 안동도호 보였죠. 22삼도는요. 바로 백제죠, 백제. 백제 무령왕 때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국보 제242호인 울진봉평신락이다. 울진봉평신락은 당시 율령을 반포했던 법풍왕의 어떤 업적 알 수 있는 비석이 되겠고요. 자, 병부 나왔고 율령 나왔습니다. 맞죠? 당시 이거는 법풍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풍왕. 자, 그럼 법풍왕 문제입니다. 자, 지증왕 때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지증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 관료들을 지급하여 녹음을 배제했다. 신문왕 때, 뉴스페이 펄킹. 그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하여 불교를 공인했다. 이 법이라는 게 나라의 법이라는 것도 뜻할 수 있겠지만 불법. 불법을 흥하게 한 왕. 바로 불교를 공인했던 법풍왕의 이야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인재등용을 위해 독서 선풍과를 시행했다. 신라 하대 때 원서왕 때 이야기 되겠고요. 원서왕 때. 거칠게 명하여 역사체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바로 전성기 진우왕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자, 그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아이고야. 말을 안 들어요. 미안합니다. 자, 5번 문제. 자, 밑줄 그은 이 국가의 벽화로 옳지 않은 거. 아,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였죠.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화파트 공부할 때 벽화하면 항상 무덤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굴식 돌방무덤을 물어볼 수 있었는데 이번엔 그 벽화 자체가 나왔던 조금 까다로운 문제. 5번 문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라고 선생님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도 우리가 좀 필, 느낌으로 가져간다면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벽화. 이 국가의 고분 벽화의 도비였던 지안과 평양 나왔으니까 고구려란 말이야, 고구려. 고구려는요. 자,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었지만 점차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여러분, 벽화하면 웬만하면 고구려가 좀 유명한데요. 자, 지금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요. 저기 어디냐, 그 강서, 평안도에 있는 강서에 있는 어떤 고분 벽화가 되겠고 이건 중국에 있는 벽화, 고구려 벽화들이 되겠습니다. 평양과 지린성, 길린성 일대의 벽화들인데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설죠. 어려운 선지였습니다. 5번은요. 이거 고려시대 때 발견된 벽화입니다. 고려시대 걸로 우리가 밝혀진 벽화고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어있어요. 옳지 않은 거니까. 자, 그 다음 6번 가와 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지금 보니까 백제, 좌평등, 모든 신앙은 목이 매우 울었다. 왜 울어? 왜 울어? 의자왕이 술을 따르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했거든. 백제가 망했다는 스토리고요. 가는 백제가 망했다. 660냥, 백제가 망했다.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서린기가 소부리주, 기벌포, 기벌포 끝났습니다. 자, 매수성전투, 기벌포전투 매기먹어라! 어, 매기전투죠. 매기전투. 자, 기벌포전투 자, 나당전쟁에서 막바지 있었던 전투였죠. 기벌포전투 신라가 기벌포전투에서 당나라 애들을 물리치고 이제 삼국토위를 완성하게 되는 게 676년이란 말이야. 그 사이 스토리 물어보고 있네요. 그 사이 스토리 맞죠? 자, 고고고랑이 평양성에서 전사였다. 누구한테? 백제 근초고왕한테 이거 4세기 무렵이에요. 가이전이 됐겠고요. 성왕이 관산성전투에서 피살되었다. 자, 이건 여러분 나당, 아, 뭐야 뭐야 나제동맹이 깨졌던 진웅왕에게 관산성전투에서 죽었죠. 성왕이 자, 그 다음에 6세기 내용이 되겠고요. 4세기, 6세기 자, 그 다음에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맺고 나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가이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야, 이것도 612년 살수대첩 이것도 언제야? 가이전이잖아. 자, 바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안승이란 사람이 보장왕의 서자였던 아, 뭐야 뭐야 건무임이 보장왕의 서자였던 안승을 왕에 있다 추대하고 신라의 보독광으로 이명되는 등 나중에 고구려 부흥운동 이야기니까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백제가 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하고 이런 가운데 스토리가 나와야겠죠. 참고로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신라가 도와주셨다. 지원해줬다는 내용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정답은 5번 자, 7번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자료는 무엇인가요? 해동선국 나왔습니다. 끝났네요. 끝났어. 해동선국 어디야? 바로 바레가 갖고 있었던 닉네임 아닙니까? 바레 자, 바레 문제입니다. 바레 문제는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알겠죠? 자, 바레 자, 바레에 대한 문제인데 광군을 창설하여 외침에 대비했다. 이거 고려 때 이야기입니다. 고려 때 고려 뭐 정종 때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광군을 창설했다라고 하는데요. 고려시대 이야기고 구사상 십정은요. 통일신라 이야기죠. 신라가 성구통일 이후 모습이고요. 광덕중풍 고려 광종 때 이야기했고요. 고려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 바레 선왕 때 지방행정주 제도를 오경 15부 62주로 개편을 했죠. 정답 4번 자,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장을 파견했다. 신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통일신라 그때부터 이제 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정답은 4번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문제였죠. 자, 3점짜리로 나왔는데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이 가, 나, 다의 키워드를 찾고 이제 흐름을 이어봐야 되는데 자, 가의 키워드는요. 바로 적고적입니다. 진성의 왕 때 있었던 적고적의 난이 있고요. 적고적의 난 그 다음에 뭐 진승과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원종과 에노의 난 적고적의 난 신라 말 진성의 왕 때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진성의 왕 때 자, 그 다음에 웅주 도둑이었던 김원창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못된 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일으켰던 바로 김원창의 난이 되겠죠. 김원창의 난 김원창의 난 그 다음에 청해진 하면 장보고 뜨죠. 장보고 때 장보고 신라 흥덕왕 때 이야기인데요. 자, 나중에는 이제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키죠. 자기 딸이 이제 왕비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맞죠? 자, 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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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장보고 깨 장보고의 난 자, 여러분들 순서가 이게 전부 다 이제 신라 하드 신라 말의 이야기인데 신라 말의 대표적인 난이 바로 원종 외노의 난 적고족의 난이란 말이에요. 이게 3번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김원창의 난이 먼저 그 다음에 장보고의 난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헌덕왕 때 있었던 거고요. 문서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성왕 때 있었던 스토리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까지는 3번은 딱 잡아 이게 제일 마지막인지 알았더니 이거 둘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라 하대 때 대표적인 사건들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 외노의 난 지금 우리 이번 회차에는 적고족의 난이 나왔지만 원종 외노의 난 순서 1, 2, 3 이렇게 정답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답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나, 다, 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라고 하면 백제가 백제 문화유산들이 많이 살아 숨쉬고 있는 부여, 공주 그 다음에 전라북도 익산 이 일대를 부여 역사유적지구라고 하는데 위의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네요. 1일차, 2일차, 3일차 1차 송상리, 고문고, 공산성 나왔으니까 공주가 되겠고요. 당신은 웅진으로 불렸죠? 여기 나는 부여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삽이라고 불렸고요. 그 다음에 익산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 익산하면 뭐니뭐니드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 곳이 유명하죠? 자, 그렇다면 선지를 보면서 우리가 1, 2, 3 1일차, 1일차, 3일차 한번 매치해보자고요. 자, 오른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백제 금동량로가 출소됐던 건요. 부여입니다. 부여 능산이 고문군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온조왕이 왕성으로 삼았다. 바로 백제의 첫 번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한강 주변의 한성, 위례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틀린 설명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재상을 선출하였던 친정대가 있었다. 아, 천정대가 있었다. 잘 안 보였네요. 미안해요. 자, 이게 이제 백제 정삼의가 열렸던 곳인데요. 여기 이제 부여 있습니다. 부여 부여 호암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부여인 것까지는 맞았지만 이게 위치까지 좀 물어보는 문제가 좀 까다로웠을 것 같고 자, 일단 3번 아닙니다. 4번 무려왕과 왕비 무덤 야, 무려왕릉은요. 공중 있죠. 웅진. 그쵸? 그러니까 틀렸죠. 전혀 잘못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석탑 해체 과정에서 금제사립 봉영기가 발견되었다. 바로 미륵사지 미륵사지 미륵사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그리고 목탑 양식을 띄고 있었고요. 무왕 때 건립한 건데 이 석탑을 해체 과정에서 금제사립 봉영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좋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자,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거고 그랬네요. 어, 견훤입니다. 견훤. 김부에게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고요. 김부에게 왕자리를 줬고 그 다음에 넷자들 금강인 키고 지혜가 많아 이 넷자들 금강한테 왕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자, 다른 아들들였던 신검, 양검, 용검 등이 이를 알고 모시 근심하고 번민하였다. 결과적으로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였던 견훤을요. 금산사라는 절에 유폐시켜버리죠. 이게 이제 견훤과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견훤. 후백제 건국자였던 견훤입니다. 견훤. 자,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을 실시하였다. 고려 때 충선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충선왕 때 고려야 고려. 충선왕 때 이야기. 그 다음에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천론으로 천론으로 천두하였다. 이거 궁예 이야기죠. 궁예. 후고고려 궁예 이야기가 되겠고 김웅선을 비롯한 진골기주도로 숙청했던 건 뉴스페이퍼킹 신문왕 이야기가 되겠죠. 신문왕. 그 다음에 정계와 개백요소를 지어 관리들에게 규범을 제시하였다. 바로 고려의 건국자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후백제를 썼던 견훤은요. 당시 중국이 5대19개 분열기를 이용하여가지고 5월이라던가 주변에 후당이라던가 이런 나라들한테 사신을 보내고 이런 외교활동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치 왕의 업적으로 오른 거 그랬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역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시의문 18조. 끝났습니다. 최승로의 시의문 18조. 최승로 하면 고려 성종. 고려 성종하면 최승로. 이렇게 여러분 매치를 하셔야 되죠. 정답은 성종과 관련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성종과 관련된 문제를 찾아야 돼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흑창을 설치했다. 태조 왕건에 대한 이야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비안검법을 실시했다. 광종에 대한 이야기. 청연곡과 보문각. 양연곡. 이런 것들은 이제 예종과 관련된 거죠. 관악진흥책으로써 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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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절발은 양현석이 보청기를 낀다. 보청기. 양현은 뭐냐면 양연고라고 하는 것. 관악진흥책으로써 여러분들이 양연고도 예종과 관련된 업적입니다. 그다음에 고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하여 전민변정도감. 바로 신돈을 등록했던 공민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공민왕 때 신돈이 추진한 기억이죠. 그다음에 나왔습니다. 자, 시무 28조. 성종. 바로 시비목이죠. 시비목. 우리 성종하면 시읒자 떠올리면 참 좋다라고 했는데. 자, 승로아저씨. 성종이 시읒자잖아요. 성종. 시읒자. 승로아저씨. 시읒자. 시무 28조. 맞습니까? 그 다음에 12목. 12목을 두었다. 맞죠? 그 다음에 성육부제. 몇 성? 이성육부제. 이렇게 되겠죠? 다 시읒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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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읒자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암기 비법이 되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자,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오현촌 장군을 모신 덕산사다. 오현촌 장군이 누군지 모를 거야, 여러분들은.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삼별초죠. 삼별초.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별무반이죠. 별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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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진을 격퇴하기 위해서 조직한 특수부대. 바로 이 별무반. 자,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자, 선생님이 지금 실수할 뻔해서.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 별기군. 그러니까 삼별초. 자,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별무반까지. 다 별자 들어가는 것들인데. 별기군은요. 개화정책이 추진됐던 19세기 말. 그렇죠? 아, 19세기 말. 19세기 초. 19세기 초. 아, 19세기 말이죠. 19세기 말. 그때 1880년. 1880년이니까. 19세기 말이잖아. 통리기무아문이 만들어지면서 근대기구. 신식군대. 바로 별기군이 조직됐던 거고. 삼별초는요. 최시종권의 사병집단이었던 삼별초가 나중에 대몽항쟁 때 강화도에서 진도. 진도에서 제주도를 끝까지 저항했던 부대가 삼별초죠. 정답은 이제 별무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별무반. 별무반은요. 윤관. 윤관이 여진족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건의해가지고 만들어진 군대가 되겠고요. 이게 나중에 동북구성을 축조하는 주력부대가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사학원 육진을 개척한다. 세종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했다. 고려 충렬항 때 이야기입니다. 충렬항 때. 그 다음에 처인성에서 몽골 장소 살리타이를 사살했던 건 김윤후가 되겠고요. 김윤후. 김윤후. 그 다음에 최시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삼별초가 되겠죠. 삼별초. 정답은 3번.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분이 쓴 역사책. 당시 왕이었던 인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맞죠? 자, 유교적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맞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삼국시대 내용은 거의 다 삼국사기를 참고하고 있는데요. 정답은 삼국사기와 관련된 거죠. 삼국사기. 삼국사기는요. 기전체 서술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본기, 쇠가, 열전, 지표라 그래가지고. 분류별로, 파트별로 역사서를 기록한 방식을 기전체 서술 방식이라고 합니다. 삼국사기, 기, 기. 기전체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거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역사학자였던 유득공의 발해고가 되겠고요. 유득공의 발해고.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죠? 발해고. 그 다음에 사초시정기를 바탕으로 발치한다. 조선왕조실록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했다. 일연의 삼국유사가 되겠지. 삼국유사. 고려 말 충렬왕 때 삼국유사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건국시조. 동명왕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 되겠죠. 동명왕편.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곳은 순천 송광사. 바로 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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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울 나와야 됩니다. 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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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던 승려였죠. 진울과 관련된 설명을 골라야 되는데요. 승려들의 전기를 탐험은 해동공선전. 이 갓쿤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책이 되겠고요. 갓쿤. 화음 나오면 무조건 의상이다. 의천이라 헷갈리면 안 되고요. 의상. 그 다음에 정혜상수. 정혜상수. 자. 진울은 정돈을 좋아한다. 정돈을 좋아한다. 진울은 정돈을 좋아한다. 정혜상수. 도노전수. 따라서 정답은 3번.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가능하였다. 자. 이거 의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천. 의천의 교장. 그 다음에 보현시본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자. 고려 초기 때 활동했던 균여라고 하는 스님이 썼던 향가가 바로 이 보현시본가입니다. 보현시본가. 불교 향가였어. 자. 그 다음. 자. 밑줄 친 토지제도가 시행된 국가경제사항으로 옳은 거. 자. 자. 보입니까? 특히 이거. 전지, 시지. 자.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과 등급에 따라서. 바로 전시과에 대한 설명. 전시과. 자. 초량의관. 이 국가는 바로 고려가 되겠죠. 고려. 고려의 토지제도. 이제는 전시과. 초량의관을 통해서 일본과 무역하였다. 독점전상인 도구가 월동하였다.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조선이죠. 조선. 특히 조선 후기 때 모습이 되겠고.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에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바로 신라의 모습이 되겠고요. 신라 지정왕 때 이야기죠. 자. 국가 주도로서 삼한통보, 해동통보가 주동했다. 자. 이런 코인이 등장했다. 해동통보, 삼한통보, 해동중보. 전부 다 고려시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민간광산인 개발을 허용하는 설정수세제를 시행하였다. 조선시대의 후기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역사학자였던 분인데요. 당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직지심체요절을 발견해가지고 이거 의교의 반응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에요. 박병선 박사님을 조명한 다큐멘터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녀는 청중독성제사 가리닝된 금속활자. 바로 직지심체요절이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죠. 직지. 직지심체요절. 직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유네스코 기록문화의 산입니다. 이 내용 자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직지가 유네스코 기록문화의 산이라는 걸 안다면 쉽게 풀릴 수 있었던 문제. 결과적으로 직지를 알아야 했던 문제죠.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이명하였다. 군주가 해야 할 도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 10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거. 성악 10도. 바로 이황이 썼던 성악 10도가 되겠죠. 이황의 성악 10도. 그 다음에 세금 수치를 위해서 3년마다 작성했다. 신라 민정문서라고 하는 신라문서. 신라 장적이라고 하는 민정문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작된 건 초조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초조대장경. 아 초조대장경. 이게 나중에 몽골 침략 때 불타죠. 그러다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고래대장경이죠. 충신과 효자 열려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 간행하였다. 이건 바로 맞습니다. 바로 세종 때 만들어진 삼강행실도. 은강행실도가 되겠죠. 정답은 3번 되겠고요. 17번입니다. 가나사이식이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 그랬네요. 다루가치 나왔습니다. 다루가치가 나오면요. 몽골 감찰관리. 고려의 내정 간섭을 했던 감찰관리를 다루가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는 우왕을 세웠다. 왕이 시에다 가자.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추대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우왕. 공민왕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앞에가. 다루가치니까 충자 붙는 원간섭기 때가 되겠지. 그 사이가 나와야겠습니다. 이 충이 안 붙은 왕이 있었어. 바로 공민왕 문제입니다. 공민왕 문제. 여러분들이 3점짜리로 나왔지만 사료가 너무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3점짜리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왕을 알았다면 우왕 앞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되겠고 다루가치가 원간섭기 때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원간섭기를 끝내려고 했던 대표 임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반원자주정책을 추진했던 바로 고려 공민왕 때의 이야기죠. 공민왕. 화통동암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했다. 우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왕 때. 나 이유가 되겠고요. 이자춘. 쌍성총관부. 공민왕이 바로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했죠. 쌍성총관부는요. 우리 기출에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치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천령이북이에요. 이 지역이 쌍성총관부가 되겠죠. 정답 몇 번? 공민왕 때의 이야기 2번이 되겠습니다. 정중무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고려의종 때의 이야기고요. 가이전이 되기입니다. 최후가 강화도로 도불을 옮겨 장기항전을 준비했다. 이것도 가이전이 되겠고요. 대몽왕제 나갔던 건 명의 천령이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정보를 추진하였다. 이거는 이제 언제냐. 우왕이유. 나이유가 되겠죠. 이때 이성계가 요동정보를 출정받고 명을 받고 출정하였으나 군대로 돌렸죠. 위아도의 스토리가 나와야겠지. 정답은 2번. 18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 왕의 제기관이 있었던 사실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장영실 나왔습니다. 자경은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갓세종. 킹세종이죠. 세종인 대항과 관련된 업적. 1점짜리죠. 주자소가 설치되어 개미자가 주제되었다. 이제 자주 나오고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태종. 세종의 앞에 임금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때 이야기입니다. 됐죠? 참고로 세종은요. 갑인자죠. 갑인자. 갑인자라는 활자는 세종. 태종은 개미자가 되겠습니다. 개미년에 만들어진 활자. 어떻게 해야 되어라? 깨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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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갑. 깨갑 깨친다. 깨갑 깨갑 깨갑.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훈련도 교보미 무예 도보 통지가 가능했던 건 정조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정조. 그 다음에 상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거니까 선조 때 이야기. 정통 한 이야기인 동의보감을 완성했다. 뭐 만들어진 건 선조 때지만 완성됐다는 건 광해군 때. 광해군 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 바로 세종대왕 때죠. 세종대왕은 항상 우리가 주체적이다라는 거. 주체적인 우리 농사법. 바로 농사직설. 주체적인 우리만의 글. 바로 한글이 되겠죠. 훈련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항상 주체적이다. 민족적이다. 이런 걸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간을 과연 어떤 기구일까요? 대제약, 부제약을 두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었을 거고 공중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했다. 이것도 조금 힌트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어렵겠죠. 어렵을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힌트야. 바로 홍문관입니다. 옥당이라고도 불렸고요. 바로 홍문관이 된다. 홍문관. 홍문관은요. 왕의 자문기구로서 국왕의 비서기관 역할이었던 곳이 바로 홍문관이죠. 홍문관. 홍문관은요. 사원부 사관함과 더불어서 삼사로서 언론 역할. 언론활동을 진행했던 권력 견제 역할이었던 게 바로 홍문관과 사관호 사원부. 바로 삼사였죠. 삼사.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후보와 행정의 치안을 맡았다. 바로 한성부. 오늘날의 서울시청과 같은 한성부가 되겠죠. 을묘회별을 계기로써 상설기구가 됐던 건 바로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비변사. 임진왜란 이후에는요. 국정 최고기구가 되죠. 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왕명출납. 왕의 비서기관에서 홍문관. 아 이거는 승종원이죠. 승종원. 승종원. 승종원이 되겠죠. 승종원.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왕의 자문기구가 홍문관이고 승종원은 왕의 비서기구죠. 비서기구. 잘못 말했습니다. 왕의 자문기구죠. 자문기구. 쏘리 쏘리. 정답은 사관호 사원부 홍문관. 삼사.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는요. 역시 승종원과 더불어서 왕꽝 강화기구였던 바로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대역지인을 다스렸던 곳이죠. 자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홍문관은요. 국왕의 자문기구. 자문기구고 비서기구는 승종원이죠. 말을 잘못했네요. 자 미안합니다. 정답은 19번에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각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지방교육기관인 삐리리다. 지방관화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방의 교육기관으로서 제한공간. 제사 지내는 대성전. 공부하는 기관인 명륜단. 그 다음에 기숙사인 동재와 서졸에 있었다. 바로 요게 뭡니까? 향교 이야기하는 거에요. 향교. 고려와 조선시대 대표적인 국립교육기관이지만 중등교육기관이었던 바로 향교 이야기합니다. 향교. 자 전문 7재를 운영했던 건 고려 국자감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풍기군수 주생분위기 처음으로 세웠던 건 바로 서원의 유래죠. 서원. 자 생원과 진사 합격 자격을 부여했다. 이거는 이제 성균관의 이야기가 되겠고. 자 중앙에서 교수나 훈두를 파견했다. 향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 자 이 4번 선택지도 정말 많이 나온 선택지이기 때문에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요. 4번 선택지까지 좀 훈두와 교수를 파견했다. 이 선택지 정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학을 비롯하여 유락, 서학, 산학. 자 이건 국자감에 있었던 기술학부의 내용이죠. 정답은 몇 번? 4번. 자 22번 문제. 가, 나, 사, 이, 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했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근데 사료 문제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키워드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짜야 내 어머니를 죽음이었습니까. 윈씨가 폐이 됐다. 폐비윈씨가 죽었다. 폐비윈씨의 죽음. 연상군의 생모였던 폐비윈씨의 죽음과 관련된 바로 유혈극 사태가 피해 사화가 바로 갑자 사화였죠. 엄마 온수 갑자. 연상군의 자기 엄마 온수 갑자면서 일으킨 사화가 갑자 사화였죠. 연상군대 이야기해야 되겠죠. 연상군. 그 다음에 윤희 나왔고 항상 대윤, 소윤이란 말이 나온다. 바로 대윤과 소윤. 이 왕실 외척간의 세력 다툼으로 빚어진 사화가 바로 을사사화였죠. 명종 때 이야기입니다.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이야기. 그러니까 사이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조선왕조 순서를 외우고 있어야죠. 태정태세문단세, 예성현중, 중종,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명종인데 중종, 인종류에서 시험에 누가 더 잘 나오죠. 당연히 중종입니다. 디즈. 바로 조광조와 관련된 답이 나와야 되겠죠. 바로 조광조가 제거당한 기묘사화 이야기가 나와야겠습니다. 아니면 조광조 업적이 나왔던가. 맞죠? 조광조는요. 어디 있습니까? 아, 이겠죠. 현량과를 실시했다. 그 밖에 소격서 폐지라든가 유흥 삭제 등을 주장했던 게 조광조의 개혁정치였죠. 정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쵸? 허적과 윤희 등 남인이 대거 출출당했던 건요. 황국 1차 황국. 바로 숙종 때 이야기입니다. 숙종 때 경신 황국이 되겠고 정연입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하여 기초국사가 발생했다. 선조 때 이야기. 그 다음에 조이지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제거다였다. 이거는 갑자사화의 앞에였던 무오사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오사화. 조광조가 제거당한 건 기묘사화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무갑기을 사대사화 안에 암기하셔야죠. 그 다음. 무오사화. 연상군단이지만 무오사화가 되겠다. 가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탕평비, 탕평파, 탕평교서. 영조와 관련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22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겁니다. 설릉이 바로 조선의 성종의 무덤입니다. 설릉. 성종의 무덤인데요. 선생님이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성종은 설릉의 무덤이다. 여기서는 설릉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은요. 국조오례이라던가 악화개범을 통해서 예약을 완성하고 음악을 완성했다. 바로 성종이다. 완성. 성종. 성종. 성종은요. 나라의 최고 법전도 완성했다. 그게 바로 경국대전이었다.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한 통치규범인 경국대전을요. 성종 때 완성해서 반포하게 되죠. 정답은 몇 번?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법화로 사용했다. 숙종 때 이야기입니다. 뭐 인조냐 숙종이냐 많은데 법화로 사용했던 숙종이라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종. 아무튼 조선이야기야 이거는 조선이야기인데 성종은 아니고 구황차례를 간행하여 기근에 대비하였다. 명종 때 만들어진 책이죠. 조선 명종 때 만들어진 책. 기근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고 초기문신제를 시행했다. 바로 정조가 시행했던 인재등용책이었죠. 동국문헌비고라고 하는 백과사전을 편찬한 건 바로 영조 때 이야기. 23번 문제. 이 전쟁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시민 나왔습니다. 진주석 나왔습니다. 끝난 겁니다.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죠. 이순신의 안산두 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유재란 때는요. 명량과 노량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임진왜란 물어보는 문제죠. 임진왜란이 아닌 거 그랬네요. 임경업 장군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했던 건요. 바로 병자호란 때 이야기입니다. 병자호란 때. 청이 쳐들어왔던 병자호란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1번이 되겠고요. 조명연합군 평양선탈환 권율의 행주산성에서 크게 생기겠다. 조원이 금산에서 의병을 이끌고 활약했다. 이순신의 한산두아빠도에서 전부 다 임진왜란 때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야기예요. 정답은 1번. 24번 문제. 이거 1점짜리고 문제는 쉬웠지만 그림들이 생소한 그림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워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강산을 그린다. 이건 뭡니까? 우리의 진짜 풍경을 그림에다 담는다. 그림으로 담는다. 진경산수화죠. 진경산수화하면 여러분 정선이 유명하고요. 인왕재색도라던가 금강전도 이런 게 유명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강수왕의 그림이고요. 김홍도의 그림이고요. 안견의 몽유동원도가 되겠고요. 이 그림이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조선 후기 그림인데 정선과는 관련 없는 그림입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밑줄 그은 이 방책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하고 옳은 거 그랬네요. 자, 군포 두 편에서 한 필로 감면한다. 군포 두 편에서 한 필로 줄인다. 균형법이죠. 역을 균등히 한다. 바로 영조가 시행했던 균형법인데 자, 이 신화가 지금 인터뷰 내용에서 말하기를 이 군포를 두 편에서 한 필로 줄이니까 이 제적 부정분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방책도 있다. 바로 뭡니까? 뭐 결작! 지주들에게 토지 일결당 이두시 거뒀던 결작이라는 거 있겠고요. 뭐 근데 어염세, 선박세 워촌에다 세금을 좀 많이 내렸죠. 그 다음에 선무군관이라고 해가지고 칭호를 주고 일종의 명의직이었습니다. 선무군관.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고 포를 또 받았단 말이에요. 선무군관포를 징서했다. 이게 이제 정답 1번이 되겠죠. 일부 부여한 상민에게, 양민에게 선무군관을 부여하고 포를 받았다. 선무군관포 이야기.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풍경에 따라 전세를 구둔급으로 차등 구비했다. 세종 때 시행했던 공법. 연분 구둠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진대법은요. 고구려 고국 차량 때 이야기고. 국상 을파수의 건의로 시행했던 빈민고지제도. 세종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수신전, 휘랑전 등의 맴목으로 세수되는 토지를 폐지함으로써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던 현직직직직직직전법. 그 다음에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고지하는 제위부를 운영했다. 요거는 이제 광종 때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고려 이야기인데. 광종 때 이야기. 고려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셔도 돼요. 누구 왕인지는 모르더라도. 그 다음에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에서 나타난 시기로 볼 수 있는 것 중. 아, 다시.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로 볼 수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요. 아, 선생님. 말이 끊이네, 오늘. 자, 옳지 않은 거 골랐어. 지금 비변사 나왔습니다. 조선 후기라는 거고. 공인 나왔고요. 공인 나왔습니다. 자,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자, 조선 후기 사항과 관련된 걸로 옳지 않은 거. 자, 전부 다 이게 조선 후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시사라고 하는 중인들의 어떤 문학 동아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조선 후기. 장시가 많아졌다.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의 모습들. 한글 소설들이 특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채소나 담배 이런 상품 화포의 장면이 재배하는 것도 조선 후기. 자, 솔빈부라고 하는 게 5경 15부 62주 할 때, 5경 15부 할 때 그 15부가 솔빈부가 또 있었어요. 이게 발의 이야기인데,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다는 건 발의 이야기입니다. 발의. 와우.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죠. 올 차는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깔끔하죠? 자, 그 다음 27번 문제인데요. 자,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시로 만나는 실학자. 자, 어떤 실학자일까? 우물. 우물. 재화를 우물에 비유한 사람. 그리고 서울 출신이라는 거 힌트가 보이고요. 맞죠? 재화를 우물에 비유했다. 소비의 촉진. 소비의 촉진. 쓰라는 거야. 쓰면 안 나. 써야 된다. 돈이라는 게 써야 된다. 그래야 물건이 돌고선다. 따라서 이건 쓰라고 유명했다. 제가 쓸게요. 제가 쏘겠습니다. 제가 소비하겠습니다. 소비를 강조했다. 제가 쏠게요. 박재가죠, 박재가. 서울 출신이었고요. 기억나죠, 여러분? 자, 서울 출신의 박재가는요. 북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북학. 이 책이 바로 북학이야, 북학. 북학이라는 책도 또 썼죠. 제가 북학의 원조예요. 중상주의 실학파가 바로 박재가 책 때문에 북학이라고 하는 책 이름이 붙게 됐죠. 제가 북학의 원조예요. 수례와 선박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게 바로 박재가 아니었습니까? 물론 박지원 선생님도 중상주의 실학자로서 수례나 화폐 사용, 선박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양반 출신이고 서울이라는 것 때문에 박재가라는 걸 좀 잡았어야 됩니다. 실제로 정조 때 규장각의 검사관으로서도 등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박재가예요. 중인이라는 거. 아, 서울이라는 거. 서울이니까 중인이죠. 자,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살게 했다.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양명학을 연구했다. 정재두의 강화학파. 정재두. 그 다음에 열하일기에서 화폐 유통을 강조했다. 이건 이제 박지원이야. 박지원.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3번과 4번을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박지원. 그 다음에 우서라고 하는 책에서 산호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강조했던 사람은 유수원이라고 하는 중상주의 실학자. 우서. 이응시읏. 우서. 이응시읏. 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비법 알려드렸고요. 자, 28번 문제. 3점짜리로 출제된 이유가 이 대동요지도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였겠다면 그래요. 이게 대동요지도인 것만 알았으면 너무 쉬웠겠죠. 자, 대동요지도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 대동요지도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야. 자, 김종호 나왔고요.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다라고 나와있죠. 자, 이 대동요지도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건데 자, 심리마다 눈금을 찍어서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끔 해줬고 또 이익의 특징이 바로 접어져가지고 휴대가 간편하게끔 해줬어요. 22개 첩으로 목판 번호로 인쇄되어 있었다. 정답은 답은 2번이 되는데요. 나머지 선지들이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3점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최초로 백리 척 사용했다. 이건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 제작된 가장 오래된, 최고란 말이 여기서는 가장 오래된 지도다. 조선 방역지도. 뭐,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라고 한다면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되겠고요. 아무튼 틀린 설명. 자, 각 지방의 연역, 산천, 풍속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지리 소개서라고 할 수 있는 이중안의 택리지가 되겠고요. 5번 선택지가 조금 어려웠죠. 김수홍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지도인데 조선, 팔도, 고금, 총남도라고 하는 지도야. 너무 어려운 지도죠, 이거는. 전국의 지리정보에 대한 주요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변기했다라고 하는 건데 조선 후기 때 있었던 건데 대동여지도와 전혀 관련 없는 선지였고요. 여하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동여지도, 바로 심리마다 거리를 표시하게끔 방점을 찍었다. 그 다음에 수첩식으로 접어질 수 있게끔 모판본으로 인생되어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29번부터 가볼까요? 자, 이제 전근대 파트 거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백낙신 나왔다.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횡포 때문에 진주 지역에 있었던 밀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죠. 바로 경상도 진주에서 있었던 진주 밀란이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진주 임술농민봉기라고도 하죠. 임술농민봉기, 맞죠? 자, 19세기 때 세도정치식에 있었던 대표적인 농민봉기였고요. 자,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을 안엑사로 파견해가지고 사태를 수습하게끔 했다. 이 박규수가 나중에 통상개화론자로 나왔던 사람이기도 하죠. 자, 임술농민봉기 이후 조선정부에 대한 어떤 노력? 이 사건에 대한 노력. 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려고 하고 암행어사를 파견을 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미봉책에 불과했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청해군대에 의해 진압됐다는 건 갑신정병과 이모군란. 뭐 이모군란이 먼저 터졌고 갑신정병이 그 나중에는 터졌죠. 자, 전부 다 청해군대에 의해서 실패하였죠. 자, 서북인에 대한 차별대우는요. 홍경례연안이 되겠고요. 자, 남적과 북적이 연합한다. 동학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동학농민운동. 함경도, 항해도에 방공경이 선포됐던 건요. 이거는 이제 개항의 이유가 되겠죠. 개항의 이유. 방공경이 선포됐던 게 1888년, 1889년 이 무렵인데 그때니까 개항의 이유가 되니까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부터는요. 대망이 근현대사 내용이죠. 근현대사.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흥선대우군 문제가 또 나왔는데요. 30번. 우리 근현대사의 시작이라고 하면 조선의 마지막 불꽃 흥선대우군이 되겠는데요. 흥선대우군인 걸 어떻게 하냐. 바로 서원 철폐라는 걸 우리 키워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시문 같은 경우는 오군영을 부활했다. 남병들을 물러가게 했다. 맞죠? 이게 이제 흥선대우군이 임오굴란 때 잠깐 권력을 일시적으로 잡았을 때 했던 조치들이죠. 대우군에 대한 문제. 흥선대우군. 자, 흥선대우군은요. 쭉 가볼까? 자,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했다. 자, 정조에 대한 설명. 그 다음 나선정부를 위해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효종 때 이야기고요. 속대전을 편찬했다. 바로 영조죠. 영조. 영조는 속대전, 정조는 대전통편. 흥선대우군은요. 대전회통이다. 라고 했죠. 희응자 떠올려가지고. 대전회통, 희응자. 그 다음에 종로를 비롯한 전국 걸치의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흥선대우군은 통상수교 거부정책이잖아. 신미양요 세웠던 척화비. 흥선대우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영호문이 있었던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31번은 연표 문제인데요. 흥선대우군이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 병인양요, 신미양요. 대표적인 양요들이 있었고 특히 어재연 장군 광성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미국과 싸웠던 신미양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미양요는요. 연도가 1871년으로서 맞죠? 흥선대우군 직공기 때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기로 가야겠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천주교 탄압 사건, 병인 박해. 제너럴 첨언 사건. 그 다음에 병인 양요죠. 맞죠?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하는 남용군이 흥선대우군 아버지 무덤을 파헤쳤던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천재, 병신! 이렇게 오래 했잖아. 순서, 마지막에 무슨 비서? 척화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죠? 자, 정답은 2번. 연표 문제 나왔고요. 3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근현대사는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속도를. 자, 32번. 가와 나, 시기 문제. 3점짜리. 어려운 문제였어. 연표 문제. 연도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연도를 모르더라도 조금 근현대사 공부할 때는 사건의 어떤 디테일을 조금 따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흐름. 자, 수신사라고 나왔죠? 김기수. 1차 수신사였습니다. 강화도조약 이후에 수신사를 보내죠. 강화도조약 체결된 연도이기도 하고 수신사 파견한 연도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통신사라고 하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사절단이고 강화도조약 이후는요. 바로 수신사가 되겠죠. 그리고 어윤중이 동네부 암행어사로 임명되어가지고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낱낱이 탐지에서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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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행어사로 위장해가지고 일본에 보냈던 조사시찰단이죠. 조사시찰단. 이게 81년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이니까 개화정책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개화정책 추진기구 통리기무아문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통리기무아문이 1880년인데 통조림이 동그라미 모양이잖아. 동그라미. 통통통 통리기무아문이야. 통리기무아문. 여러분들이 통리기무아문 개화정책 추진기구 통리기무아문이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2번이 되겠고요. 보빈사 파견했다. 조미소통상조약 이후인 83년 이야기고 강화도조약이 발단이 되었던 운요사건은요. 75년. 한성사범학교 바로 가보격식이었던 아 가보격이 아니라 아 맞아 가보격 2차 가보격식이죠. 1895년 무렵이고요. 자 프랑스와 체결했던 조프수통상조약은요. 천주교 포교권을 담고 있습니다. 86년 이야기입니다. 빼박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33번 아 동학농민운동 나왔습니다. 자 전주화약 나왔습니까? 패정개혁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궁극기무처 나왔으니까 이거 1차 가보격이네. 이로 인해서 신분제 과거제가 없어졌다라고 나와있고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전주화약 이후 모습이 들어가니까 교정청이 만들어졌다. 농민군이 집강소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고 아니면은 일본군들이 경북궁을 불법 점령하여 내장한 삽을 강요했다. 그 결과 실시하기 1차 가보격이었으니까 뭐 경북궁 불법 점령이라던가 그렇지. 천일전쟁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어떤 것들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은 여기 나와있네. 교정청. 집강소. 독립신문. 한선전기회사. 시모노세키주약. 권양이라고는 영원호. 전부 다 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이유. 특히 권양이라고 하는 을미개혁 때 연호를 사용했던 거는 을미년이고 시모노세키주약도 그때 어떻게 했냐. 1895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림 나와있는 이 제시문 사건이 동학이잖아. 동학과 가보개혁은 1894년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되는 거고요. 한선전기회사 이거는 광무개혁식이고 독립협회도 그 이유가 되는 거고요. 정답은 몇 번? 1번. 교정청 직강소. 중요한 개혁기구죠? 1번. 자 34번 가겠습니다. 원수부 나왔습니다. 구본신참 나왔고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우리가 광무개혁이란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내장원이라고 하는 고종황제가 자금 자신의 재정창고 그러니까 내장원이 됐겠고 탑구공원은 이때 만들었고요. 양모라고 하는 군함을 만들기도 했고 상공학교 지금은 신한은행이라고 하는 대한천일은행 자 이런 게 다 광무개혁식이었습니다. 대한지구 광무개혁식이 자 대한지구 광무개혁식이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바로 지계를 발급했다.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증명서라고 하는 지계를 발급했다. 이게 답으로 나와야 돼. 맞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됐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1.5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5군영에서 2형으로 군제를 개편했던 건 그렇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개화정책이 추진했던 흥선대원군이 5군영을 공화했다면 이걸 2형으로 축소개편했던 건 개화정책 속에 나타난 거죠. 맞죠? 틀렸고요. 박문국, 한성승모 1883년 이야기고요. 홍범 14조 2차 갑오개혁 시기고요. 쇠항식 근대교육기관이 있던 유경공원 최초의 뭐라 그럴까? 공립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대적인 공립학교. 유경공원 666 1886년이 되겠고요. 연도를 지금 써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연도를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시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게 좋겠죠. 광무개혁은 1897년 이후가 되겠고요. 맞죠? 또 한성승모 1883년 맞죠? 이거 이제 1880년 뭐 이런 무릎이 되겠고 답은 몇 번? 2번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문제 어우 정말 좋은 문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신민회 여러분 신민회는 신흥무관학교와 관련된 단체 비밀결사 자, 신민회는 선생님이 암기비법 한번 드릴까요? 암기비법 네 자, 안양공주 안양공주 신민아 안양공주 신민아 자, 안양공주 신민아가 105일 만에 105일 만에 학교를 잔퇴했어 아, 선생님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뭐니? 암기비법 자, 안창호 양기탁이 중심이 됐던 만들단체가 신민아, 신민의 공화정을 지향했던 최초의 비밀결사 공화정 단체였고요 이게 신민아야 신민아 신민회 신민회 그 다음에 105인 사건으로 해산됐죠 105인 사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만들고 자기회사나 태극서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 자퇴 자퇴 몰라 자퇴가 이 자퇴인 건 선생님도 알아요 태극서관 만들었어 출판 업무를 담당했던 자태극서관 여기서 민족고전 같은 것들을 간행하고 모으고 이렇게 연구하게 됐고요 자기회사 회사 설립됐고요 특히 학교 설립이 진짜 중요하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만들었고 또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만들었고요 신민회의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체고요 암기비법 특히 최초로 공화정을 지하겠다 잊지 마시고요 단백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들이 왜 틀렸는지 볼까요 한국 맞춤법 통일안은요 이건 조선어학회와 관련된 사건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도 의열단과 관련된 거죠 분화로돈동은요 동아일보가 주도했고요 동아일보 그 다음에 독립공채를 발행했던 건 임시정부 이야기죠 맞습니까 정답은 3번이 아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좋은 문제였고요 암기비법 조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그 다음 36번 경제적인 구국운동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서 전개했다 국채보상운동 경제적 구국운동의 대명사였던 국채보상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 이것도 암기비법 까볼까 디귿자입니다 디귿자 동갑자는 운동이니까 나라가 진 빚 사채는 개인이 진 빚 국채는 나라가 진 빚 국채보상운동 이 국채보상운동은 여러분 동갑자는 운동이에요 동 디귿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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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돈 양기탁 이분들이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김광재 라는 분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김광재 답이 2번이 되는 건데 이거는 대한민국 신부가 특히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홍보하고 많이 지원해줬고요 맞습니까 남자들은요 단연운동 담백붕고 여자들은 폐물을 헌납하는 등 하측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 통간부의 방해로 실패했고요 이게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맞죠 드드드드 틴 드드드드 틴 정답은 2번 회사령 폐지에 영향받았던 건 물산장려 운동이고요 색동의가 어린이운동 소년운동과 관련된 운동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했다 민족유일빌당 운동의 요란으로써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중국과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에서 격려 전문을 받았다 1929년 원산총파업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채보상운동하면 사상돈 양기탁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김광재라는 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37번. 자 러시아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다 인정한대. 뭘?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의 이익을 갖는다는 걸 인정한대. 이건 뭡니까? 러일전쟁의 결과 포치모스 조약을 통해서 한반도의 일본 지배를 인정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이기고 러시아가 졌잖아. 그 포치모스 조약이야. 1905년이거든? 여러분 이 1905년 조약, 이 포치모스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 외교권이 날라가죠. 을사늑약이 체결된단 말이야. 맞죠? 그때 고종이 여기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고요. 하지만 고종이 강지태의 당하죠. 이러한 사건들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쫙 이렇게 맞물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특히 이 두 사건은 1995년 바로 있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2005년과 관련된 건데 헤이그 특사, 그 이유가 나오겠죠? 이유라고 했으니까. 다음 번에 2번이 되는 겁니다. 1885년이 바로 이 거문도 사건이고요. 상권수호운동을 위해 시전 상인들이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했다. 1897년 이야기. 유생 출신이었던 유일석, 이송 선생님도 나와야겠고요. 이게 을미의병과 관련된 거죠. 단발령과 을미사병과 관련돼서 저항했던 게 을미의병이었죠. 일본 군함이 관세 문제로 두모포에서, 부산 두모포에서 무력시를 전개하였다. 강화두주약은요. 무관세가 들어갔잖아. 동네 부사가 관세를 주장하자. 일본 군 애들이 무력시를 전개하면서 이걸 이제 눌러버리죠. 이게 강화두주약이 이유가 되는 거야. 조금 어려운 선지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54의 한눈검에서는 낯설고 어려운 선지들이 몇 개 나왔어. 하지만 다 정답과 관련 없는 선지들이야. 정답은 2번이 됐는 겁니다. 38번 문제. 이분 누굴까요? 이 사람. 서유교문을 집필했다. 개화파 유길준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그림은 노동행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사파래. 유길준. 우리 유길준 하면 조선중립파론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검문도 사건 이후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자 한반도 중립파론, 조선중립파론을 외쳤던 유길준. 뿐만 아니라 독일 영사였던 부들러라던가 중립파론을 외쳤던 사람들이죠. 유길준 하면 부들러가 또 함께 조선중립파론과 항상 연결짓는 문장이니까 정답 1번. 갑신정면 실프 일본을 망명했던 인물은 김옥균이 되겠고요.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다. 누구죠? 서재필. 배제학당을 설립하여 근대교육을 만들었던 건 선교사 아펜젤러가 되겠고요. 참정 대신 자격으로 관민공동회에서 연설하였다. 이거 누구죠? 이거 박정양 선생님이죠. 최초의 주미공사 박정양. 요즘 잘 나오는 분이니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최초의 주미공사라도 유명합니다. 박정양. 답은 1번이었고. 어이구 또 내려가고 있으게. 자, 39번. 자,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했다. 어떤 선생님일까요? 바로 이거 이상재 선생님이 주도했다.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일제가 2차 조선교육용을 통해서 좀 풀어줬단 말이야. 조선인들에게도 고등교육 기회를 허락하겠다. 자, 이 와중에 이상재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민족주의 계열 지도부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한미족 한 사람 1원씩 모아가지고 1천만 원 모으기를 하죠. 모금운동. 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1천만 원 모금운동을 벌입니다. 비록 수해나 가뭄 등 이런 자연재해와 일제가 경성지국대학 설립을 통해서 이 운동을 무마시켰기 때문에 운동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민립대학 설립운동. 또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나라 민족주의 운동 중에 하나죠. 자,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옳지. 옳은 거 올라왔으니까 3번인데 5.4운동에 영향을 줬던 건 3.1운동이 되겠고요. 사립학교령 공포의 계기가 되었다. 이건 이제 국권피탈 과정에서 민족 대학, 민족 학교들이 많이 설립이 되니까 일제가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고 통과부의 방해로 실패했던 건 국채보상운동. 방금 봤던 내용이죠. 여성운동의 일환으로서 여권통문이 발표되었다. 이것도 1898년 이야기인데 여권통문. 찬양회라던가 이런 여성관계에서 주장했던 여권통문. 자, 답은 3번. 40번 문제 갈까요? 자, 신안촌 나왔습니다. 신안촌. 신안촌은 연예주에 있었던 한인들의 마을이었죠. 연예주에서 1937년 스탈린이 중일전쟁 이후에 한국인들이 일본군과 똑같이 생겼으니까 헷갈린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인들을 중앙아시를 강제 2주에 하면서 신안촌이 해체됐다고 합니다. 자, 연예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민족운동을 찾아보는 문제였는데요. 승부학교는 멕시코고요. 권업회가 되겠죠. 권업회. 권업회에서 권업신문을 만들었다. 연예주와 관련돼서 여러분 성명의 권업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명의 권업회. 그 다음에 또 단체로는 한국광복군정부. 한국광복군정부라던가. 그 다음에 대한. 아우, 쏘리. 큰일 날 뻔했어. 대한광복군정부입니다. 미안해요.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이게 이제 연예주야. 암기비법을 좀 드릴게요. 암기비법. 연예주. 연예주. 세덩어리야, 세덩어리.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연예주. 연예주. 연예주입니다. 연예주. 권업회, 권업신문. 답 2번입니다. 연예주니까. 서전소속은요. 북간도입니다. 북간도. 북간도 지역에 있었던 이상설이 만든 학교였고요. 임병찬이 주도하여 독립의본부를 조직했다. 1910년대 국내에서 결성된 비밀결사 조직이었죠.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낭독했던 건 바로 1번 도쿄에서 있었던 사실.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암기비법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41번 문제 가겠습니다. 10문제 정도 남았죠. 힘 내보자고요. 3점짜리 출제되는데 여러분들이 김창숙이라는 분을 알 수가 없어. 풀 수가 없는 문제야. 이거 소거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왜 나왔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분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 일단 허위라는 사람은요. 이인영과 더불어서 정미의병의 대표적인 의병장이었죠. 13도창의군 서울진공작전.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지. 가에 들어갈 내용은. 그래서 13도창의군이 나와야 됩니다. 관군에게 체포되어 스시마섬에서 순국했던 분은요. 최익현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야. 틀렸죠. 그 다음에 일본 침략과정을 선수로 한국통사.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소설한 박은식 선생님이야. 관련 없죠. 이렇게 소거법으로 풀면 자연스럽게 니은니을 답이 4번이 되는 건데 이분께서 을사늑약의 체결 반대 상소를 올리기도 하셨고 또한 파리장소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나석주의 의거를 지원하기도 하셨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우리가 이분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이게 하는 거면 이제 묘미죠. 문제를 풀면서 이분이 누구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분이 이랬구나. 이런 활동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알겠죠? 이런 문제 보고 막 우리 짜증내지 말자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입니다. 아 이것도 이제 순서 문제. 이 점이었지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키워드 찾는 거야 또. 헌병경찰을 고쳐가지고 보통경찰을 바꾸겠다. 그리고 조선인들에 대해서도 경찰 조선인들을 임용할 때도 그 대우도 처우를 고려하겠다. 또한 여기 나왔네. 복제를 개정하여 관리나 교원들이 제복과 대검 착용을 폐지하겠다. 20년대 문화통치로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여기는요. 즉결 나왔습니까? 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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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차분권. 즉결차분. 바로 10년대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 때 있었던 모습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30년대 모습이 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언도되었을 때는 쭉 가다가 보호관찰한대. 이게 조선사산범보호관찰령이라고 그래가지고 36년도에 제정된 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2, 3 이렇게 가도 돼. 1, 2를 먼저 찾으라고. 그래서 정답은 나가다가 되는 겁니다. 나가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연표 문제.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력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렸던 회의. 1923년에 결성된 국민 대표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고 연도를 꼭 아셔야 되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자,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게 임정희였죠.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20년도 초반에 20년도 초반에 20년도 초반에 20년도 초반에 이게 발각이 되면서 일제의 의회에서 발각이 되면서 활동이 유축됩니다. 또한 이승만의 위임통치안이라던가 내부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위기를 타개하고자 열린 회의가 국민대표회의야. 상하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열렸던 회의였는데요.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1번. 아시겠죠? 국민대표회의 연도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4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명독 선생님이 단동문제로 나왔어요. 신간회 활동도 하셨고요. 맞죠? 그 다음에 정말 법조인으로서 나중에 이승만 독재정권에도 맞섰던 분이고요. 자 이분이 최초의 뭐다? 대법원장이시다.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나머지 선택지들이 전부 다 상징적 입문들로 딱딱딱 나와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3점짜리였지만 역시 소보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분단을 막기 위해서 남부협상운동을 주도했던 건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이고요. 정읍 발언은 이승만 그 다음에 조소왕의 건국강령이죠.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을 반포했던 건 조소왕 선생님. 조소왕의 삼균주의. 그 다음에 폐망 직전에 우리나라가 광복 전에 조선건국동맹을 통해서 독립을 준비했고 나중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끌었던 여운영에 대한 이야기죠. 44번은 김병로. 바로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던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양세봉 나왔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영능가전투 나왔습니까?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양세봉 장군인데 조선혁명군은 남만주에서 활동했고 중국의용군과 중국군이라고 해도 돼요. 중국의용군과 활약했다. 물론 여기 중국의용군이라고 우리 또 힌트를 줬죠. 맞죠?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시기적으로는 여러분 천국의 몇 년대, 삼십 년대 초반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만주 중에서도 남만주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암기비법을 드릴게요. 남만주니까 백두산 근처잖아. 무슨 산? 백두산 근처. 백두산에 뭐가 유명해? 호랑이가 유명해. 호랑이 올 때 어떻게 온다? 여흥. 여흥. 영능가전투. 그 다음에 흥영선전투. 이렇게 가는 거야. 여흥. 다음은 1번입니다. 1번. 물론 북만주에는요. 한국 독립군이 있었고 지청천이 그런 한국 독립군이 있었고 그들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가지고 북만주에서 활약했죠. 거기는 이제 쌍사자라 그래가지고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자, 쌍사자자자, 대전자령 전투가 됐는데 여긴 남만주의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 1번. 암기비법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자유시참변 이후 그 세력이 약화됐던 건 대한 독립군단의 이야기가 되겠고 중국 팔로군과 연합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건 조선의용군 되겠고요. 중국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이 활약했던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 광복군 이야기.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당의 산하 부대는 아까 이야기했던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이야기가 되겠죠. 쌍사자 전투.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태평양 전쟁으로 일제가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시기. 그러니까 여기 때는 중일전쟁 이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30, 40년대. 40년대, 30, 40년대 내용이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중일전쟁 이후가 되는데 국가총도원법이 38년, 중일전쟁 이후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이 시기와 관련되지 않는 거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전부 다 이 시기거든요. 근데 조선의 태평양은요. 1910년대 무단통치 때 모습이죠.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인 국민학교. 이때 모습 맞고요. 징용, 징용, 위안부. 뭐 이런 것들 다 이때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황국신민사사를 암성하겠고 만드는 것도 이때 모습이고. 맞죠? 창시기명도 이때가 되겠고. 정답은 5번이 적절하지 않죠. 자, 이제 대망의 현대사로 와가지고 3문제 정도 남았습니까? 자,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부정선거 다시 하겠다. 이기붕을 물러나게 하겠다.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4.19혁명과 관련된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4.19혁명이 1960년이 되겠고요. 이 R은 레볼루션, 4.19혁명. 그 다음에 반공을 국가제일의 목표로 삼겠다. UN 헌장을 중시하고 자유우방국가와 연대를 공공히 하겠다. 그 다음에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는 번연의 업무에 복귀하겠다. 5.16 때 박정희가 했던 멘트죠. 5.16 군사정변, 1961년입니다. 이 사의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정확히 딱 1년도 안된 시기 때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무조건 장면대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아니면 내각 책임제가 우리나라 장면대각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내용 3번이 되겠습니다. 조보감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단되었다. 가이전이 되겠습니다. 진보당 창당 56년인데요. 가이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전두환이,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5.18 광주민주환동을 진압하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상몰수, 유상분배 이건 옹지개혁법은 49년이니까 가이전이 되는 거야. 유신에 대한 저항으로서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1976년 스토리니까 나이유가 되는 거지. 시기적으로는 정답이 3번밖에 안 되는 거죠. 답은 3번. 48번. 조선 청독부 건물이 철거되었다. 1995년, 광복 50주년 때 딱 행해졌던 건데 YS, 김영삼 정권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이란으로서 행해졌던 모습이죠. 김영삼 대통령은 영어를 좋아하신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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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들어간 거 OECD, 그 다음에 IMMF다. FTA는요. 이거 노무현이야. 이건 좀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것도 노무현. 호주제 폐지도 노무현.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게 이제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가니까 전두환 정부 말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자,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6.3시기가 정의됐던 건 박정희 정부 시기 때 모습이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가 좋은 문제였어. 좋은 문제. 여러분들이 노무현 정부 문제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건데 질병관리본부에 출범했던 거고 행정중심 복화도시가 건설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문제가 단독 문제로 나왔어요. 자, 전국민주노동조합이 만들어졌던 건 1989년이니까 노태우 때.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제도라고 하는 이른바 무시험추첨제. 뺑뺑이 제도죠.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과거사정리. 과거사정리. 과거사연구 이런 것들이 노무현 정부 때 행해졌던 모습들입니다. 답 몇 번? 5번. 좋은 문제였어요. 자, 대망의 50번 문제. 아이고야. 50번 문제입니다. 자, 통일정책도 50번 문제로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77선원 노태우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남북이상과정 상봉은 전두환 때.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합의 일을 했던 건 DJ 때. 개성공단이 완성됐던 건 노태우 때고. 따라서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나, 가, 다가 됩니까? 나, 가, 다.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5회차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